ㄷㄷ 5, 4, 3, 2, 1 작추를 시작한다! 구둣가에 보물이 있다던데 빨리 가서 챙기는 게 좋을걸? 그 발을 백번데로! 그러면 보물을 3개 장점으로 돌려놓아! 6, 4, 3, 3, 4, 1 2, 1, 1 1, 2, 1 1, 2, 1 1, 2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히힛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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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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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히힛 ㄷㄷ 겨울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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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